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도 IT 관련해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사 지원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과기 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지원 전문강사를 모집한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부터 실행해서 6월 14일까지 모집하니까 지금 딱 그 기간이거든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실 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과속화를 위해서 총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사가 되시면요. 바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양성 교육을 거쳐서요. 약 4개월간 디지털 전환 교육 수유처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 기관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에 관한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간이고요. 1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이 KR, 디지털 전환.kr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 모집 위총 안내고요. 간단하게 그 내역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총 안내 지원 프로세스는 후보자를 모집해서 2주 동안 모집된 분들, 선발된 분들한테 이제 2주 동안 900여 명의 교육을 받고요. 수료하신 분들 전문 강사 위총이 돼서 수요처 대상의 디지털 전환 교육이 수행되고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80% 이상 출석이 가능해야 되고 본 사업의 강사로서 4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첫 번째는 IT 관련 학과 졸업자고요. 전문대 졸 이상 IT 관련 국가 자격증 또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 IT 분야 또는 정보와 교육 관련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IT 관련 교육 과정 수료자입니다. 160시간 이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 관련 학과나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만 들어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넓게 보시면서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심사 결과 발표가 29일날 라니까 14일 동안 여러분들 얼른 지원하셔가지고요. 강사로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하시면요. 이렇게 늘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이 있고요. 희망 교육 분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야가 다 디지털 전환에 해당이 되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문의를 정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기관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고 또 강의 지역도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문의를 어디다 하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문의는 여기 밑에 나와있더라고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전화하시거나 매일 보내셔서 이러이런 자격증 해당되나요? 또는 이러이런 경력 되나요? 뭐 등등의 문의사항들을 여기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나서 강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IT 또는 디지털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